이 땅에 역병이 잔거라니 때는 경자년 이 땅에 역병이 잔거라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고혈에 기침 나며 통증이 찾아오고 폐병의 장기를 망가뜨려 목숨까지 앗아가니 이렇게 무서운 역병은 처음이로구나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장군님 말씀하셨건만 아이고 이럴 어쩔거네 사람의 사람을 타고 병이 돌고 돌아 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기가 되니 이 놈은 노릇을 어찌 홀꼬 다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 못한 우리의 지쳐감이 어찌로 말할 수니 이 병이 고약할 진대 사람이 아프면 고통을 나누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진대 한 대가 안 걸려서 다행이로구나 저 놈은 뭐한다고 다가서 걸려오는 거 원 Ehgirl Ho Ho 이것참 우린의 마음까지 병 들게 하는구나 허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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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힘으로 그 중에서도 가족 사랑 당연한 줄 알았지 소중한 줄 몰랐구나 이제야 보이는구나 혼자서는 무너지네 함께하여 이겨내리